안녕하세요 최순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작품이 표지로 나온 월간 에세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보시면은 월간 에세이 1987년도부터 창간을 했는데 9월호 표지 작품이 제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월간 에세이에서 소장을 해주신 거고요. 작품도 소장해 주시고 이렇게 표지에다가 기사까지 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 같아요. 월간 에세를 들어가면은 초반에 광고 이후에 목차가 있죠. 목차에 보시면은 제작품들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눈에 익으신 작품들이죠. 그리고 70페이지에 제 기사가 있습니다.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 좋은 내용들도 많으니까요. 혹시 뭐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그림 그리는 모습이랑 작품 사진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 하나의 우주 그러니까 이건 저도 지금 거의 처음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의 그 작가 노트를 제가 다 들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수정을 하시면서 써주신 것 같더라고요. 몇 달간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서 위에 그리고 또 그리고를 반복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였지만 이를 위해 더 효율적인 수단을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그것이 목적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림도 하나의 생명체이자 하나의 우주이다.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칙을 그림에 담아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법칙은 반대의 법칙이다. 제가 썼던 글들을 좀 요약을 해주신 것 같네요. 뒤에도 보면은 기사가 긴데 오늘 콘텐츠는 요거 그냥 읽는 게 전부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정지의 시작, 자유의 법칙, 순간의 단면 등의 시리즈들은 세상의 다양한 역을 표현한다. 움직임의 역설, 자유의 역설, 시간과 공간의 개념 등 세상에 존재하는 반대의 법칙들을 표현한다. 이들은 모두 비슷하지만 다르고 닮아있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는 존재이다. 일반적으로 푸른 색은 차가운 색감이다. 세상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허상이다. 물질을 그리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물을 그리지만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결과물은 세상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을 반전시켜 유의 영역을 표현한다. 반전의 결과물은 우주 천체의 모습과도 닮아있는데 이들의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통해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유와 모 사이의 간극에서 탄생할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또 담아주셨네요. 2번 9월호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에서도 저의 작가 노트를 조금씩 발췌를 해주실 거라고 해요. 그리고 저에 대한 소개가 간단히 나와있네요. 월간 에세이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도 많고 잡지사도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가봐서 봤는데 너무나 다들 좋으신 분들께서 이걸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느낌,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작가한테도 이렇게 작품을 매입을 해주고 이런 잡지사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런데 좋은 기사를 내고 좋은 컨텐츠들을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굉장히 훌륭한 잡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작품이 나와있어서 그런 거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월간 에세이 9월호 만약에 제 작품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팬분이 계시다고 하면 소장가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전 중이잖아요. 개인전 중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